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킬로이오프의 법칙입니다. 킬로이오프의 법칙은 첫 번째, 제1법칙이 있는데요. 이걸 전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KCL이라고 해요. KCL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킬로이오프의 커런트 로우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킬로이오프의 법칙을 나타내는 공식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보는 게 있고요. 제일 상그럽게 물어볼 때가 다음 중 KCL을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벡터 형태로 나타낼 때는 다이버전스 i는 제로입니다. 다이버라고 하거든요. 발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이버 i는 0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하면 시그마 i는 0이라고 물어봐요. 이건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하는 겁니다. Leave it to me. 다이버 다이버BC